유럽 팬분들과의 주인공을 함께하는 본격! 거울 인터뷰!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전에 저희와 함께 윈윈씨와 TN씨의 반응에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, are you ready?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TN씨 그 전에 Let's get it! 윈윈씨를 윈윈씨를 어떻게 생각하세요? 윈윈이는 저의 사랑 근데 지금 유태형, 유태형 보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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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지금 유태형이 위험 유태형이 위험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아무도 본 모습 지켜봐주세요 아무도 그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없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이고요 다음 주에도 함께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자 2화 나의 사람 근데 진짜 평소에도 윈윈이 배경화면이다 유태형 이쁘죠 윈윈이 형 한마디만 해주세요 고! 여기 계신 세 분이 윈윈을 가장 사랑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사랑해요 윈윈은 나 윈윈 군 어떻게 살 것입니까? 윈윈 군 어떻게 살 것입니까? 가게 제발 가지마 응 아 아 아이 공